포바오는 짱자왼, 다슝머드 수양왼 포바오는 똑똑하다 그 다음에 포바오는 예쁘다 포바오는 너무 귀엽다 찾아와준 건 정말 할부지한테는 기적이었어 사랑해 포바오 다슝머드 수양왼 포바오 포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 점源입니다 포바오의 사육ائ무원 하이프婆의 예약 저는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과 마우샤주의 건강한 생활과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이번에 대만에는 처음 왔습니다. 사실은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대만의 문화도 많이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활동은 못하겠지만 오늘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안내드리고 그리고 팬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갈 계획입니다. 두 가지 먹었습니다. 두 가지. 처음에 와서 마라하고 먹었고요. 그다음에 흑당 버블티 먹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버호와 함께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함께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송버호랑 교대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송버호도 우리 대만 팬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버호에게 여러분들의 안부를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바오는 똑똑하다 그다음에 포바오는 예쁘다 포바오는 너무 귀엽다 포바오가 안전하기만 바랬어요. 건강하게 자라기만. 왜냐하면 판다라는 동물의 번식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잘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포바오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행복을 주었고 그리고 그 행복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포바오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포바오는 너무 많아. 포바오가 안전하기만 바랬고 포바오는 너무 웃 advert에서 포바오는 지금의 어렵지만 포바오는 지금의 علاج에 인사드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